이곳은 충청남도 청양입니다. 청양의 정산시장자의 특살무대인데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꾹 지키고 있어서 저희들 공개방송 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청정의 고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충청도의 딸이래요. 이순덕씨 천안아가씨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반갑습니다. 신바람의 춤을 춰고 여성의 출력으로 희망이 오는 숨죽은 천안아가씨 가슴 설레요 내 맘이 오고 어디 가자고 와요 내 맘도 안게 되요 잊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기다리는 전아가씨 기다리는 전아가씨 기다리는 전아가씨 저희들 지바람의 춤을 춰고 주엉 그런 여성의 춤으로 췄럼런 불면이 오면 여러분 영구선 다저타고 찾아오세요 뭐든 그럴까요 모두 가지 않을까요 내 맘도 함께 들려요 잊지 마세요 찾아오세요 당겨주는 전한 아가씨 잊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기다리는 전한 아가씨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